네 지금부터 콘서트 이만큼 팬 콘서트 이만큼 러비티와 함께 재미있는 토크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시작이기야 왜냐면 저희는 팬 콘서트 그래서 저희는 러비티와 함께 두고 유趣의聊天 시간 예스 일단 저희 멤버분들 의자에 앉을까요? 좋습니다 저희 멤버들 먼저 앉아서 앉을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오늘도 MC라면 뽑아야겠죠? 오 오, 오늘은 저희 멤버들을 선택해야죠? 일단은 오늘 새해 주인공이 형주씨가 오늘의 생일 주인공이 형주씨가 오늘의 생일 주인공이 우리의 행정 MC를 맡고 같이 MC 하고 싶은 멤버를 뒤에서 한번 안아주는 거 어떻습니까? 행정은 오늘의 MC 그리고 또 다른의 생일 주인공이 그리고 또 다른의 생일 주인공이 그녀의 생일 주인공이 그녀의 생일 주인공이 그녀의 생일 주인공이 아, MC를 제가 좋아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MC는 제가 결정하는 거 맞나요? 형준아 x2 아, 형준아 너무 세게 앉지 마 사 audified 회원님, Fortunately 자, 그렇다면 오늘의 MC는 진짜 괜찮아요? 전사가 오세요 아니, 대본에 좋아하거든요 작 nig사vacc언니 작성 측정 저 앉길 준비하고 있었어요 강하면 원래 힘들어야 한다는 것 대본에 나라고 써 있어요 저희가 작성 측정은piece 근데 민희랑 하시겠다 괜찮아요 원진이 삐졌다 자 오늘의 MC는 강지즈가 오늘의 MC는 원진입니다 원진 속상해 원진이 난거로 오늘의 MC는 저희 핑퐁즈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원진이 형 반응이 너무 투명해요 원진의 반응이 굉장히透明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표정 관리 안 되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한 코너 어떤 건지 보여주세요 우리 오늘 준비한 시간은 피크 피크 그동안 함께하는 시간을 배달해보면서 나의 마음속으로 넘버원 크래비티 멤버를 직접 피크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질문을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질문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그 질문에 해당하는 멤버의 판넬을 딱 한 개씩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여기서 또 주목할 게 있죠 네 여기서도 주목할 게 있죠 그럼 저희는 여기에서 이렇게 귀여운 도둑만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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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다시 선택할게요 우리 멤버는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네 러비티 준비됐어요? 러비티 준비됐어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볼게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 짚 liter 요즘 그렇게 판넬야 오늘mag Sangok의 멤버는 최근 무산, 하나의 SNM сов government 요즘이 친구 운동 좀 하더라 혹은 갑자기 피zuf니 Rudy 좋아 보이는 멤버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질문은 이 팀원의 성격이 좋고 혹은 이 팀원의 성격이 좋고 이런 팀원을 선택하고 고민해보시고요 파티 준비되세요 준비됐어요? 1, 2, 3 자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시작 이거 말해주세요 형제 성진 승민 세림 태영 성민 형준 원진 태영 누가 많죠? 성민이가 제일 많은데 성민이가 제일 많아요? 잠시만 일단 성민 꾸며볼게요 아니 왜 놀리는 것 같지? 성민이 성민이 항상 너무 귀엽게 가긴 했어 그치? 피지컬 좋다고 했으니까 피지컬 좋게 보면 보자 네 성민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 이거 있죠 고생 아 예쁜 거 해줄려고 했다 너무 귀여운 것만 준비해 주셨네 너무 귀여운 것만 준비해 주셨네 성민이 항상 성민이가 귀여운 거 많이 해 성민이 항상 귀여운 거 많이 해 단추 좀 풀어요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뭐 꾸몄어요? 아니 아니요? 원래 기본으로 가는 거야 기본으로 형제 형제 집간대 하나 둘 셋 한번 뒤돌아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피지컬 피지컬 이거 잡아줘 이거 잡아줘 이거 잡아줘 나 이거 좋아 뭐가 좋아? 뭐가 좋다고 어 좋아? 아 가녀린 팔이 좋다고요 어 좋아요 좋아요 아니 근데 또 이게 후톡을 놔다봐야 할 게 네 형 우리后面 사실 하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스스로를 뽑으셨어요? 이거你 선택해 주지에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패턴一下 리우마 저는 근육이 싫어요 어 어 어 근데 근육 없는 건 저도 있잖아요 근데 근데 근육 없는 건 저도 있잖아요 아니야 형 요즘 생겼어 아니요 고거니 최근에 어 저 어.. 팔이 두꺼워졌다니까요 그녀의 핸드폭이 심here적 핸드폭이 두꺼워 그녀의 핸드폭이 심 Turned to her 결정될 수도 있어요 오우야 근데 보여주던 거면 피지컬 힐드폭이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이기간을展시하면 우리가 전세대 1개의 핸드폭이 될 것 같다 제 발 보여줘요? 그럼 이 부분히 가운거예요? 성민의 팔 한번 갈까요? 생명의 수업이예요? 이따가 보여주시죠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 그래서 송빈이 뽑은 사람이 또 누가 있었죠? 저요 생명이나요? 세림이 형은 어떻게 하다가 성민이 뽑게 됐어요? 아 태초로 돌아가고 싶은 건가요? 시린이 왜 이렇게 생명이나요? 비슷해요 아니 궁금해서 이게 운동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이거 너무好奇 저 완전 운동的人 운동을 시작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저 그거를 다시 운동을 하면 제가 생각나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생각나는 너무 좋아요 성민이 몸으로 열심히 운동을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생각나는 심민의 몸을 수업해 볼게요 아 혐은 금방 만들 것 같아요 정말 심민이 건강하게 잘 붙는 체질이에요 성민이 건강하게 잘 붙는 체질이에요 진짜 심민이 건강하게 잘 붙는 체질가 정말 잘 붙는 체질에요 진짜로 헬스 선생님께서 부르셨어요 저 진짜 우리의 선생님이教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아니 진짜예요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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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다음 질문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타이페이에서 여행을 함께 간다면 룸메이트 찾고 싶은 멤버는 또 저희가 해외에 나올 때마다 룸메이를 전화하잖아요 그렇죠 타이페이에서 여행을 전화하잖아요 왜냐면 우리 매일 출연하자면 저희 출연하자면 자, 이번에는 다들 룸명이 어떻게 되시죠? 이번에는 다들 룸명이 어떻게 되시죠? 태용 정모 태용 정모 태용 정모 윗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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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런 평준원진 성민 미지 성민 그리고 세림 정모 세림 정모 자, 그럼 만약에 일이 아닌 진짜 여행으로 왔다면 룸메이트 누구랑 하고 싶은지 딱 한 명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됐나요? 네 2 2 3 빨리 얘기하세요 미니댄 형준입니다 저는 세림 세림 저는 앨런 엘런 신준 원진 저는 태용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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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세림 세림 엘런 엘런 자, 엘런이 형 자, 1위로 그러면 엘런이 형입니다 엘런 엘런 렛츠고 2위밍을 하면서 엘런 콩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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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페이 쌍바 하이페이키드 뭐 어때? 엘런이 형 귀엽게 그냥 가죠 잠깐 엘런이 형 시험 진짜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리려고 뭐가 있을까? 봅시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니까 시승판제 아이템이 많아졌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뭐가 뭐야? 너 여기 보자 아니지? 진짜 아,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자, 그만 됐어 후 자, 뒤를 돌아봐주세요 하나, 둘, 셋 아니 아,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아, 아, 아 본사일이 렛츠고 1, 2, 3 예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엘런이 형을 뽑은 사람들의 이유가 궁금한데요 굉장히 흥분하고 엘런을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는? 오비씨 왜 뽑으셨어요? 유빈 왜 왜 엘런을 부르세요? 잘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잘 알죠 엘런이 형의 고양이니까 또 알죠 에런이 형의 고양이죠 캣 여기가 우리의 앨런이 형의 고향 그래서 태평은 굉장히 잘 알았다 그리고 또 에런이 형이 타이페이에서 먹을 때 음식 설명이나 이런 걸 가이드층을 엄청 잘 해줘요 그리고 에런이 형이 타이페에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정말 잘 알았을 때 우리의 도영이 형이 정말 잘 알았다 그래서 에런이 형이 골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에런이 형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자신이 궁금한 게 성민 씨 성민 네 왜요? 왜요? 이거는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언제 들어봐야죠 네 아니 저는 좀 서운한 게 태영 씨는 왜 저 안 뽑으셨어요? 아 너무 어려워 왜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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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좀 서운하시네 아 나쁜 남자 카메라 얘 러미티 앞이라고 지금 영상이 왜요? 지금 왜요? 태영이 에포 같냐면 왜요? 태영이랑 롬메을 안 한 지 좀 오래돼서 왜냐면 제가 너무 오래간만 하고 있었어요 뭐 하면 좀 재미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예스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벤트 또 보고 싶구나 응, 이것을 향한 이벤트가 뭐? 자, 그러면 다들 최근에 목격했던 멤버의 잠꼬대가 혹시 있으실까요? 아, 최근에 모지고 어떤 멤버의 잠꼬대가 혹시 있으실까요? 잠꼬대요? 뭐 이거면 근데 룸메일 멤버인 앨런, 세림, 미니, 형준에서 나온 거냐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혹시? 아, 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요 뭐죠? 왜요? 잠깐만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형준은 뭐야? 잠깐만 나만 이상하게 들려요, 지금 제 목소리를? 저거 제가 통제한 직관으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그 형준이랑 늙는데 형준이가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제가 팔과 칠도 이렇게 많아 오, 그가? 당신은 책상이다 이거? 아, 이건 table 오?! 뭐? 아, 책상이에요? 아, 몰라요 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강아지 강아지가 빗서 막 막 일어나고 한 다음에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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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준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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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지어낸 거 아니에요?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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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저도 있습니다 오.. 그.. 아마 일본이었던 것 같은데 그.. 태용이랑 룸메였는데 그.. half-hilly한테.. 그래 visas 한거에요 와.. 태용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는데요 저.. 태용이 갑자기 갑자기 벌떡 일어났는데 그.. 지금 어디 갔어! 이러고 갑자기 갑자기 호화하는 거에요 그러고.. tunnels하고 그러고.. 서로 이렇게 췄낌냐고 이걸 어떻게 왤도 나오지 아 어떻게 이따냐고 이러고 다시 퇴산더라고요 그러고.. 그래서 내가 어디 갔었는지 그리고 또 가다 그런데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더 önemli 기억나요? 태용 씨 근데.. 알ARA 그거 까먹고 있었는데 잠뻐로 얘기하다가 생각났어요 원래는 잠뻐로 얘기하다가 생각났어요 원래는 잠뻐로 얘기하다가 생각났어요 그냥 생각났어요 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볼게요 이제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볼게요 보여주세요 지금 공개 이곳에 유명한 청춘물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청춘의 작품이 굉장히 유명해요 상연이도 있고 나의 소녀시대 말할 수 없는 비밀 등 명작들이 많은데요 네, 사실은 장제니와 내少女시대 그리고 분홍스의 미미 이런很有名의 작품 우리 멤버들은 좋아하는 작품이 있어요? 앨런이요 그러면 청춘은 여러분은 어떤 작품이 있나요? 네, 일단은 저는 세 개 다 봤거든요 저 세 개가 제가 봤어요 그래도 가장 최근에 본 상연이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본 장제니 이게 제가 제일印象深刻 왜냐하면 나는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아니요, 뭐 했어요? 어때요? 나도 장경연이가 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정말 싫어하는 하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그 뜻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청춘물에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각자 생각하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생각해봅시다. 어떤 청춘의 작품을 선택할까요? 네! 아, 이거 좀 못하는데요? 못했어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오케이, 1,2,3 짠! 이거 1편 단신 형준이네, 그냥. 이거 1편 단신도 그냥 선택한 형준. 형준! 정모! 이건 참을 수 있었어요. 저 몇 번 간거에요? 제리! 오케이, 훅톱구 들어올게요. 나 되게 잘하겠다고 좋아. 정모! 띵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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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런! 이거 제일 많아요. 정모가 제일 많다. 정모! 띵몽! 렛츠고! 띵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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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디갔어? 정모! 띵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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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처럼 꾸며주자. 청춘 드라마. 설레게 꾸며주세요. 띵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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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TH! 輕 Im- 그럼 제가 랜퉁을 들어볼게요 그럼 제가 랜퉁을 선택해 볼게요 랜퉁을 선택해 볼게요 정모 형이.. 아 얼굴이요 그냥 그래서 랜퉁을 선택해 볼게요 얼굴이요 전체 드라마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오 맞습니다 저는 랜퉁을 선택해 볼게요 저는 랜퉁을 선택해 볼게요 저는 이 MC니까 알잖아요 이거 MC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게 될지 이 뒤에 무엇을 할지 제가 이 영상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모 형이 이걸 정말 잘 해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정모 형이 이걸 정말 잘 해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정모 형과 다음에 이 영상이 잘 해냈으면 좋겠어요 어떤거죠? 이게 뭐죠? 바로 상견리의 명대사를 랜퉁에게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정모 형과 함께 이 영상이 굉장히 신기한 대사를 랜퉁을 말씀해 볼게요 정모 형 할 수 있겠죠? 정모 형 할 수 있겠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해볼까요? 자 여기 프로봄트에 대사가 있는데요 그럼 저희는 정모 형의 대사가 있는데요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정신 실패 맞아요? 맞아요? 잘했어 잘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저는 항상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영주씨 너무 잘했어요 형준이가 해보고 싶다고요? 아 진짜요? 제가 정말 잘할 것 같아요 형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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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큐 주용이 샹 땡땡땡 땡땡 땡땡 샹친 태영이 씨 왜요? 생각보다 어려워서 태영이가 보여주려고 일어났네 지금 오케이 남순 씨 잠깐만 이거 뭐지? 앨런 형이 한 번만 읽어줘 앨런 형이 읽어줘 앨런 형이 읽어줘 앨런 형이 읽어줘 제가 예시 보여 드릴게요 원래 시방에 나가라 지영이 상징어 지영이 상징어 지영이 상징어 지영이 상징어 지영이 지영이 오케이 정모 형 그럼 내가 바로 진짜 어눌하게 말한거야 그니까 이렇게 그치 다시 정모 큐 지영이 땡 땡땡땡 아 왜 저러워 덕지 엔지 나 이거 진짜 어려워 아 안 설레 아 그러면 본인을 뽑은 채림이 형이 한번 아 아 열심히 오우 오케이 잠시만요 준비물 있어요 아 준비물 있어요? 아 준비물 있어요? 아 아 아 아 선풍기까지 아 노래 주세요 잠깐만 잠깐만 바로 맞춰야 돼 나 또 해주세요 이거 번호 지영이 상징어 지영이 상징어 지영이 상징어 지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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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가 너무 준비했다 지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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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이렇게 세이림이 형 연습했을때 우리는 한 명도 안 뽑은거야? 우리 잘 열심히 연습했을때 정말 정말 엔지 연습한건 아니었고 무슨 엔지 제가 왜 저를 뽑았냐면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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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을 뽑으라고 하면 정모를 뽑았을걸 만약에 이런 청소년을 말하면, 내가 선택한다면? 근데 쌍... 아니 쌍견리 내가 선택한다면 쌍견리와 나의 소녀시대를 보고 나서 이건 나다 내가 선택한다면, 내가 선택한다면, 내가 선택한다면 내가 선택한다면, 내가 선택한다면 내가 선택한다면 내가 자신의 믿음을 좋아해요 나의 믿음을 좋아해요 그러면 진짜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멤버 없죠? 내가 선택한다면, 내가 선택한다면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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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주세요 자 주요, 이 상식 워더스 홈 워더스 홈, 잘 보인요 미니 M.O.O.O.O.O.Ost 아무eries 4배인 광고여서 tengo 가장 görm vårічautre 팔xis 이거 랩하는이션 줄 알았어 저 랩 니 Потом 아니었으니까 제가 네, 그리고 비지를 들으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 잠깐에 와서 샹겐니 OST를 불렀잖아요 오! 제가 배경음악을 듣고, 저희는 샹겐니 OST를 불렀잖아요 그 사이에, C-LOOK로 앨런 형이 커버도 하고 오! 그 사이에, 앨런 형이 한 번 C-LOOK에 한 번唱 앨런 형이 한 번, 앙커를 불러주세요 아! 앨런 형이 한 번, 앙커를 불러주세요 앵커를 불러주세요 똑같은 건가요? 아, 예, 좋겠습니다 안 되는지, 앱커를 불러주세요 샹겐니 소싱 Gonna, 앱커를 불러주세요 샹겐니 소싱ể는 말이에요 잎커를 불러주시해 네요 이 거주지잔하니 소싱이 잎커를 불러주세요 날씨에 비함된 것 같은 께이 잘못나요? 이 배경음악을 불러주세요 이 바이러스의 이해가 싫어하는 시가 위로와 함께 전달로 응수하는 것 오늘 되게 가슴이 울린다 진짜 정말 마음이 너무 풍파로 괜찮은가요 Lovity? 다들 괜찮은거지? 터넬! 정말 좋아요! 그럼 여러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 다음 질문! 만약에 딱 둘이서만 할 수 있다면 누구랑 하실 건지 지금부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 만약에 2개가 같이 한다면, 누군가가? 그럼 이제 시작! 1 2 3 시작! 형준! 태영! 태영! 태영이 형! 성민! 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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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s birthday 주인공, 소형준 씨입니다! 형준! 성싱! 성싱! 태영이 형! 태영이 형! 태영이 형! 태영이 형! 생일이니까! 생일이 형!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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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귀엽다!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할 거 없나? 이거 어떻게 정신을요? 힐! 형! 형! 너무 귀엽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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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멤버들 조금만? 아 네 좋아 먹어보고 있는 거예요 1 2 3 그 아이 2 2 3 정준 씨를 뽑은 이유 어떤 건가요? 여러분의 이유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이유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이유 다들 아시죠? 형준이가 뽑힌 이유 다들 아시죠? 형준이가 뽑힌 이유 형준이가 항상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뽑힌 거 같은데요 그래서 형준이가 항상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뽑힌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형준이가 한 명 같이 하고 싶은 멤버를 뽑아서 챌린지를 한번 보여주는 거 같다고 여러분의 이유가 형준이가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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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그러면 제가 통합 멤버가 있는데요 태영이를 뽑아서 태영이랑 한번 챌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의 이유가 어떤 챌린지죠? 어떤 챌린지죠? 어떤 챌린지죠? 최근에 한 거 기억나세요 태영씨? 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쵸 그쵸 오 스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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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근데 또 힙한 거 입고 해야 되는데 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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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글라스 할게요 선글라스 아 그게 그거야? 진짜 이거 좋습니다 그렇다면 음악 주세요 헤헤 후 어 그래도 그래도 사실 걱정했었거든요 저희는 원래 너무 단순해요 저희가 이제 스티키 음원을 넘겼잖아요 이거 스티키의 인연 혹시나 그 키스오브랩분들의 스티키가 많아 난 지금 단순한 스티키 우리가 제일 봐서는 키스오브랩의 스티키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순간이 보시면 돼요 아 그렇잖아요 보여줘! 보여줘! 이거 더 보고 싶어 하는데요 약간 생각한 저의 거에요 나는 몰라요 이걸 더 보고 싶어 하는데? 나 약간 생각한 저의 거에요 아 기분이 얘기했던데요 와 형수 말했지 않나? 스티키 아 근데 이 로빈티 앞에서 엉덩이를 떠났기 아 진짜 로빈티 앞에서 엉덩이를 떠났기 뭐 어때요 로빈티인데요 맞아요 형동이는 이제 숨길 그거 지났어요 우리 시방의 신중을 못 안 계속 상수해 피부로 우리 한번 한번 불러주세요 우리 한번 불러주세요 우리 한번 불러주세요 우리 한번 불러주세요 혹시 준비도 있나요 우리 시방의 인연을 준비는 안 되실거에요 준비는 안 되어있어요 인간이 안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 장방하자 창로 용신 준비됐어요 준비好了嗎 5단 5,6,7,8 I love you so little girl 맞춰주셔서 나가라 흥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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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보여주세요 이거는 멤버들 바로 갈 수 있죠 생각보다 정의가 그냥 직접 선택하려면 바로 갈 수 있어요 바로 갈 수 있어요? 바로 갈 수 있어요?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 자 갑시다 당신은 모르겠어요 비밀? 비밀 몰라 비밀? 비밀이나 많은 남자가 비밀 있어? 여기 있는 남자는 정말 흥미로운 자 가볼까요? 그럼 시작 2 2 3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성민 해야겠다 자 형준 성민 성민 원진 나요? 빅몽 일단 저 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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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이 많이 들어보셨고 성민이 성민이 성민 저 잘 아세요 여러분 제 비밀? 나요? 우빈 잠시만 잠시만 그리고 1위는 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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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민이는 꾸녔으니까 그냥 하나 귀여운 거 차고 네 좋아요 그냥 바로 통과할까? 그냥 바로 통과할까? 바로 들어 볼게요 우리 탱탱看 TMI 너무 궁금한데요? 태영은 왜? 성민이 어떤 비밀 있어요? 성민이 어떤 비밀 있어요? 성민이 어떤 비밀요? 나 비밀 없어 내가 비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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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원진이 형부터 해줘 원진이 형부터 해주세요 원진이 형부터 해주세요 근데 잠깐만요 성민이가 성민이가 여러분들 비밀에 우빈이 형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에 진짜 다 굉장히 아저기 멤버들 인정하나요? 아 여러분 인정吗? 인정 그거 비밀이었어요? 그게 비밀요? 그건 비밀 아닌데요 그런가요? 무슨 비밀예요 근데 성민이가 웅민이 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성민이가 굉장히 사랑해, 위빈이 형 어떤 비밀이 있어요, 태용 씨? 저요? 뭐 아세요? 너무 비밀이라 러비티한테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봐봐, 이거 비밀과 러비티만 쇼호가 되게 양해 뭔데, 뭔데 진짜? 아, 이거 너무 비밀이라 말해봐 말해봐, 말해봐 이거 진짜 진짜 비밀이야 그치, 웅준이 형? 대박, 신중교 어, 어 아, 그러면 성민이의 TMI 하나 알긴 안다 뭔가요? 내가, 성민이 형의 TMI요 성민이 오늘 무대올라기 전에 직전에 염색했어요 근데 성민이 지금 창는 5가지, 진짜 진짜ises 진짜, 이제 랄瑕 도바 대기실에서 에서 주로 이다 너무 그러면 이다 넘어가 볼까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하고 보호 불닫인 거예요 마지막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 보여주세요 칭칭 이건 좋은 거죠? 이건 좋은 거, 그렇죠? 어떤 일을 저는 이제 잘할 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만능인 거 같은 사람 뽑으면 되는 건가요? 이거 좀 선택한, 그런 느낌은 그런 느낌은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어디 내나도 잘할 거 같다 그러니까,不管 그곳도 잘할 거 같다 생활력이 강할 거 같다 생활력, 생활력, 생활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오케이, 난 정했어 決定할 거 같다 어 바로 갈까요? 네, 시작할 거 같다 1, 2, 3 어, 쟤 뭐야? 자, 혜영 씨 네 혜영 씨 돼요? 아, 이거 너무 좋은 거 같다 오케이 오케이, 많이 보면 돼요 우빈, 윗빈 윗빈 나도 윗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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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다 네, 타이버 스타트 감시 시작 윗빈 윗빈 세환 이거 머리에 속에 wond여요 이거 예쁘죠, 이거 military 도착 근데 러비티 빽고무 구경하는 게 너무 귀여워요 러비티 진짜 촉촉한 느낌이에요 너무 귀여워요 잘 어울린다 저거 조색한 신호 딱 천식이다 천식 조색한 신호 조색한 신호 안 될 것 같은데 조색 너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먹으면 더 동시야 다다익선 다다익선 조색한 신호 조색한 신호 조색한 신호 조색한 신호 조색한 신호 라따뚜이가 안 보여 하나 둘 셋 뿅 자 포트타입 2 2 3 좋습니다 우빈 씨를 리드로 보는 분들은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빈 형은 어떤 이유가 제가 생질을 한 이유가 있어요 뭐죠? 근데 우빈 형이 또 요리를 잘하잖아요 우빈 형은 요리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빈 형은 요리사를 했으면 정말 잘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빈 형은 요리사를 했으면 정말 잘하지 않나요? 저 굉장히 놀랍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굉장히 놀랍다는 거예요 네 우빈 형이 한국에서 연어집에서 연어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빈 형이 한국에서 연어집에서 연어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빈 형은 한국에서 그는 한국에서 그는 그 고개에다가 이렇게 부어놓고 그것을 이렇게 연어에다가 이렇게 부어놓고 우빈 형이 이렇게 젖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약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당시에 들었을 때, 원래는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아무튼 네, 그런 썰이 있었습니다. 사실 유빈, 유빈가 다이차을 만들고 있어요. 유빈이 타이완 음식도 잘 만든다고. 요리사는 뭐예요? 요리사? 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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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빈이 타이완 음식도 잘 먹어요. 몽살조루도 잘 먹어요. 매주. 몽살조루. 맛있겠다. 아니, 저는 유빈이 형을 왜 뽑았냐면, 왜요? 유빈이 형은 취미로 볼링을 치잖아요. 유빈이 형은 평소에 다 보링쇼嘛. 근데 최근에 볼링을 치다가 스카웃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다 보링쇼的时候, 결국은 인간에 와주. 혹시 볼링쇼을 좋아할 생각 없냐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에, 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로 선수로 프로. 직업의 바링쇼 선수. 하?! 오? 프로 선수 제의를 받았다고? 그래서 제게도는, 내가 당한 직업의 선수. 그래서 지금 아이영은, 가수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나야. 그래서 당시에, 저는 유빈이 형은, 저희빈이 형은, 저희빈이 형은, 저희빈이 형은, 저희빈이 형은, 저희빈이 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당시에, 무슨 말이야? 제가 대학생이라, 돈이 없어요. 제가 대학생이라서, 제가 대학생이라서, 돈이 없어요. 아, 취미로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좋았다. 그냥 영어 도대체은 거에요. 저희빈이 형은 어떻게 하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사실 제가 대학생이라서. 제가 대학생이라서. 잘 안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거 해볼까요. 멤버별로 가장 안 어울리는 직업 하나씩 추천해보기, 어떻게? 오늘도 Complex 별로 힘쓰는 macht 안 옮Ant 우빈영 어 그거 그 뭐야 그 뭐지? 위에서 점프하는 거? 상상 원진 점프 가이드 그 그, 그, 그.. 공통 단跳의 그...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문영은 보석 못 버티지니까 왜냐면 그 유빈, 그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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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증만 원진영은 보석관 타석 예? 원진영은 진짜 그런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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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진영은 지연 조용관은 못 버티지잖아 잘 어울리는데 나 그는 안정적인 거 없는데 조향사 은진을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잘 어울리는데?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성민이 프로게이머 성민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전쟁의 전쟁의 배경이 생존의 자리 자원 공사자 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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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의 지은이 축구 선수 저는 중순 선수 그거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리긴 한다 중순 선수는 진짜 안 어울린다 농구 선수 난 중순 선수 자, 이제 형준 자, 이제 형준 형준이 안 어울리는 거? 형준은 안 어울리는 거? 형준은 안 어울리는 거? 국어 선생님 어? 영어 학교 그거 너무 하잖아 너무 어머네? 너무 어머네 오케이 다시 저리로 갈까? 아니, 이따 대기실에서 한 번 당연히 쉬워 당연히 쉬워 앨런 앨런이 형 뭐 어허가 없는데 앨런이 형 앨런이 형 앨런이 형은 뭐지? 아니요 또 싫어 앨런이 형도 잘 어울리지? 아, 지금 전부 다 잘 어울리지? 생각보다 잘 어울려 생각보다 잘 어울려 아, 생각보다 잘 어울려 앨런이 형 특징이잖아 아, 우리 지금 처음으로 쓰지? 아니요, 잘할 거 같아 아니요, 잘할 거 같아 면허 없어 아니요, 내가 잘 어울려 뭐가 안 어울리지? 신선이 형 뭐 없으세요, 러비티? 러비티가 추천해줘요 러비티가 추천해줘요 러비티가 추천해줘요 뭐 안 어울리는 거 같아요? 앨런이 형은 뭐지? 앨런이 형은 뭐지? 메이크업 선생님 오 화장실 오, 안 어울린다 오 그래서 진짜 안 어울려 메이크업 선생님 우리 화장실 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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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뷰티 너무 안 어울리지 않나? 뷰티 유튜버? 뷰티 유튜버 뷰티 유튜버 뷰티 유튜버 뷰티 유튜버 미술 선생님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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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리 뷰티 좋은데요? 미술 선생님 태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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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 최악 아니? Born to be artist 태영이 매니저 미니 형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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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 미니 미니 어느 그런 거에 대표 미니 지영이 세 메이지만 그래서 저는 단순한 선수 사이크 승수 이렇게 해서 다들 크래비티에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크래비티 픽 멤버 할인도 해봤고 멤버 꾸미기까지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나요? 지금 크래비티 픽을 도와드리기 위해 우리의 답변, 여러분이 재미있어요? 크래비티는 안 쉽지만 참여했던 아이템은 다 내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虽然可惜, 그런데 지금 저희는 지금 저희는 이 시장의 도둠도 이제 보내셨라 왕왕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템을 쓰고 하니까 또 팬사인회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아, 우리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템을 쓰고 싶었죠? 혹시 뭐 여기 있었던 질문 외에도 멤버들한테 궁금한 것도 한 거 있었어요? 아, 여기에는 뭐其他 아니면 뭐 싶은데? 뭐 없었으면 넘어가고 뭐 없었으면 넘어가고 뭐 없었으면 넘어가고 아, 저희가 궁금한 거요? 네 우리 자신이 궁금한 거요? 네가 다른 멤버한테 묻던 뭐 궁금한 거요? 네, 네가 다른 멤버들한테 궁금한 거요? 없어요? 没有 러위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재밌게 한번 가르쳐 봐 대본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형, 왜 저번에 조심해야지? 이제는 재밌게 한번 놀았으니까 다시 무대를 한번 보여드릴 차례인 거 같아요 아,因為 우리 지금 지금 玩得很開心了嘛 그래서 이제야 계속 계속 와달라고 우리의舞台 어떤 무대인가요, 형구 씨? 무슨 무대인가요? 네, 또 저희 크래바디 노래 중에서 또 좋은 노래가 굉장히 많지만 그렇죠? 그럼 우리 크래바디의 歌曲当中 당연히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노래 그래서 또 좀 신나는 노래를 또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야 하고요 또 다른 멤버들의 또 다른 멤버들의 더 행복한 노래 러빈티가 어떻게 제일 준비 됐나요? 여러분 준비하고 또 우리 함께 와요 어? 러빈티 준비됐어요? 러빈티 준비하고요? 아, 아침에 오프닝보다 좀 작아진 거 같은데? 러빈티가 오프닝더소 소음이 좀 작아진 거 같은데 러빈티 준비 됐어요? 러빈티 준비하고요? 아, 아침에 오는 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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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렛츠고 I'm slowly 깊은 밤이 여름이 용기에 녹아가지 별거 아닌 다정함이 간절한 나만 좀 바보같이 Love me rock 너가 막 어둠살릴 갈아 네게 닿은 유로 중순대만 부러도 부러도 멀리 퍼져가는 물 어제도 내게 주랬지만 Say yeah Say yeah 갑자기 뭐지 Say what you know ah, I like dance like dance Yeah, you look out Ow, you look out Stand up, yeah 메말랐던 만큼 떠오를 걸 I like you like hippie I like you like hippie 1, 2, 3, 4, 그릇 같은 찰나 너만의 방향이 터져오는 이모 신에게 지지 않을 Sunflower Sunflower 절대 꽃이 지은 Love Fire Love Fire 우려볼 게 다른 우리 모두 한여름 밤에 꿈이 순 오직 두 눈을 위하여 퍼져가는 걸만 Love Fire Love Fire Can't believe it 내게 뭔 얘기를 또 Let me up, let me shine 낯소리돌이 맞아 Fun 세상 간적 없는 온도 더 높이 날 닿기 하나더러 Fantasies 날 신어봐 샤이 모든 습관이기, baby 너의 모든 새자, dance, dance, dance 완벽해, the face, don't miss you 날 걷잡을 수 없게 빠져들어 I like it like that I like it like that 1, 2, 3, let's go 그릇 같은 찰나 나만의 방향으로 터져오르는 홍신 맨날 깨지지 않을 Sunflower Sunflower 절대 꽃이지 않은 Love Fire Love Fire 넌 저음을 같은 풍요 웅 웅 웅 웅 웅 star 난 너른 밤에 꿈이 순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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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워 웅 웅 웅 웅 웅 웅 웅 웅 유전히 햄탭 너머리에 쓰겨지지 않아 당장 화해 영원한 Flair 이분이 빨리빨리 내가 맨날 뻔히 하랫댄 사이에 아무좋봇과 옆이 그댈 까넣지 않고 그댈 때려 보자 너머리밖으로 터져오라는 starlight 기다려오래 song for you, song for you 눈빛을 비추는 love fire 눈빛을 까른 나의 꿈 눈빛을 까른 나의 꿈 가장 뜨거운 나는 you 멈추지 말아줘 it's you 아름다워 너머리밖 love fire 생일 축하해 동생 생일 축하해 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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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